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종류별로 창업자금 6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혁신자금 830억 원, 기업회생자금 20억 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소상공인자금 1,250억 원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12월 12일까지로 창업, 경쟁력, 혁신자금은 충남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정과 기업회생자금은 시군지역경제과, 소상공인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